네. 그럼 우리 박병창 부장님 오늘 모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뒤에 배경이 아주 멋집니다. 여기가 이제 빌딩에서 바라본 그 전망인 거죠? 지금 뒤에 보이는 데가. 여의도입니다. 여기가. 아닌가? 여의도 아니죠. 뉴욕이에요? 그게 뉴욕 같기도 하고.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몰라. 이게 정체물병이야. 도쿄 아닌 것 같아. 저기는. 뉴욕 아닌. 설마 이거 도쿄는 아니겠죠. 설마 왜. 설마 왜. 아니 뭐 일본 얘기만 하면 곧 도착하더라. 찔리는 게 많아서.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지난주 시장 살짝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오늘이 2월 28일 2월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간도 그렇지만 월간으로 흐름을 좀 파악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었고요. 2월에도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다행히 주 초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지만 주 후반에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줬습니다. 나스닥이 지난주 1.08% 상승하고 다우는 0.06% 마이너스 그리고 S&P500은 0.82% 상승이 있는데요. 지난주 저점이 나스닥이 7%였고요. 마이너스 7% 다우가 5.3% S&P500이 5.39%였습니다. 월간으로 보면 오늘 하루 남았지만요. 나스닥이 3.8% 다우가 3% S&P500이 2.9% 3% 전후에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1월이 이어서 2월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1월과 2월 0이 월중 저점의 50% 수준에 반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나스닥이 1월이 지금 2월이지만 1월하고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1월이 저점이 무려 마이너스 16.3%였어요. 낙폭이. 낙폭이 저점이요. 그래서 종가는 1월에 마이너스 8.98% 마감했거든요. 2월에는 저점이 마이너스 11.6%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마이너스 3.8% 월간 지수 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복을 많이 한 거네요. 그러니까 1월 2월 2개월간 그 봉 차트를 보시면 아래꼬리가 길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나타내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지만 저감의 수로 인해서 반등도 있었다. 즉 음봉을 계속 낮추면서 월간으로 계속 낮추면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월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전산업지수도 그렇습니다. 1월에 저점 라인이 마이너스 8.7%였는데 종가 지수는 마이너스 3.3%였거든요. 이번 2월에는 저점이 마이너스 8%였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마이너스 3%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남았는데 오늘 이틀간 연속 급등을 해서 오늘은 미국 시장이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라인에 있으면 일단 아래꼬리 달리면서 마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WTI 기준의 유가나 그리고 달랜드스나 원화나 10년 만기 국제수익률이나 전반적으로는 큰 움직임은 없어요. 지금 외부 변동성에 비해서 아주 큰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요즘에 신경을 좀 쓰는 부분은 2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1.63%까지 올랐다가 약간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경계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위안화가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으로는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급락했다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강한 반등을 주었는데요. 거기에 특징 하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나오면서 리오프닝 우리 한동화 리오프닝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리오프닝이나 경기 관련 주들이 지난주에는 상대적으로 경계 심리에 의해서 좀 약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이 후퇴되지 않겠냐 심지어 연장되지 않겠냐 연기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낙폭가대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반도폭이 컸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반도폭이 큰 개별 종목의 수급상의 이유는 개별 주식의 풀오피션과 공매도가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쇼커버가 일어나면서 종목별로 반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도 월간으로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남아있지만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우리 시장이 오늘 그렇게 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스피가 지난주에 2.47% 하락을 했습니다. 3주 연속 종가가 동일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747, 2750, 2746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거래 증가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게 특제이고요. 코스닥은 0.99% 하락을 해서 872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2주 연속 전저점을 위협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또 한 번 급락을 하면서 3중저점 위협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 생하고 우리 시장하고는 차트의 부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급락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개인들이 1조 8천억 정도의 어제 지난주에 매수량을 늘렸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리스크 해피 패시브 매몰이 집중적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최대 거래량이 지난주에 발생을 좀 했습니다. 월간으로 보면 오늘 하루 남았지만 코스피가 플러스 0.5% 코스닥이 플러스 0.1%예요. 2월 달에 우리 시장은 플러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1월에 하락폭이 굉장히 우리 시장에 상대적으로 급락을 했고요. 반등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월 반등 시도를 좀 하는 부분이 있었고 수급적 요인으로 보면 월간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1,796억 순매수 외국인들이 7천억 순매수 기관들이 1조 2천억 순매도를 했는데 이걸 보면 개인들이 1,700억 매수로 잡힌 것은 지난주에 1조 8천억이나 매수했다고 했잖아요. 즉 월초에는 계속 팔다가 시장이 급락을 하니까 매수에 진입을 한 거고요. 외국인들은 7천억 정도 매수인데 지난주에 1조 4천억에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난주 빼면 외국인들은 2월 들어서 3주간 2조 이상 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수급적 바탕 하에 코스피 시장은 2월 월간으로 볼 때는 플러스로 마감을 오늘 좀 올라가면 플러스로 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죠. 그래서 수급적 요인이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적인 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 좀 전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렸는데 2월 중반까지는 외국인과 연기금 투신의 순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등 시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주 들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외국인 기관의 패스 매도가 강화되었고요. 또 개인들은 월중 내내 팔다가 월말 지난주에 급락하면서 대략 매수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섹터별 특징은요. 월초까지만 해도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반등 시도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디가 강했냐면 엔터 콘텐츠 여행 카지노 리오프닝이 제일 강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쟁 관련 섹터인 에너지 가스 사료 조선 조선 기자재 여기가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지난주 말에는 반등했잖아요. 반등했을 때는 또 어디가 가장 강하게 반등을 하는 걸 봤더니 태양광, 풍력, 2차전지, 로봇, AI 섹터가 가장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하나하나 시장이 전자적인 흐름은 있고 변덕성도 있지만 시장 내부에 들어가서 뜯어보면 변화들이 좀 있고 특징들이 확실히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짚어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 휴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장이, 매크로 환경이 좀 좋지 않을 때 시장이 좀 서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변덕성을 다 그냥 얻어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간이 좀 흘러가는 것들을 어떻든 오늘 28일이니까 오늘 오후에 회담만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러시아랑, 러시아나. 현지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후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흘러가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정의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1일 날 중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되고요. 우리나라는 수출업 지표, 2월 딱히 발표가 되고요. 2일 날 미국의 ISM 제조업 PMI, 그리고 4일 날은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되는데 2일 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1월 ADP 고용 지표입니다. 지금 3월 15, 16일 날 FNC 회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용과 물가 지표를 항상 보잖아요. 그리고 고용 지표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그리고 4일 날 미국의 2월 실업률, 그리고 임금 지표가 나오거든요. 이게 영향을 또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일 날 미국의 베이지북 발표가 있거든요. 경기에 대한 어떤 코멘트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물론 중요하겠죠. 물론 이런 경기 지표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2월에 주요 경기 지표들이 나와요. 그런데 시장은 전반적으로 1월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했으면 제가 쭉 이렇게 읽어드렸지만 1월에 급락을 했잖아요. 1월에 급락의 이유는 뭐죠? 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 텐트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2월에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반등 시도를 했는데 우크라인 사태가 터지면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러면서 재차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1월의 하락과 2월의 하락의 이유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점차로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도 좀 달라지는데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은 금리 인상 부분이나 또는 우크라인의 전쟁 부분은 시장이 반영을 하면서 변동성은 계속 있지만 반영을 하면서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점차적으로 경기 지표에 관심이 이동되고 있다. 그래서 경기 지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사이클상으로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요. 여전히 이번 주에도 우크라이나 상황을 경계하는 경계 심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시황 관점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빨리 종결되는지가 첫 번째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러 제재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분석 자료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워에 중심을,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과 연관해서 이제 곧 3월 들어서기 때문에 FMC 회의 얘기들이 또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할 건데 미국의 금리 이상 및 긴축 속도에 변화가 있는지래요. 그래서 저는 3월에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거는 연준의 경기 판단 그리고 긴축의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로 명료하게 나오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1월에 FMC 회의 때 시장 그날 급락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가 경제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가 3월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면 시장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만 우크라이나 변동성 속에서 시장 내부의 관심은 우리나라는 3월 10일 동시 만기 그리고 미국의 매크로 환경에서는 15, 16일 날 FMC 회의 그리고 양해가 3월 5일부터 시작하거든요. 시장의 전반적인 기대는 양해 이후에 중국이 유동소모 정책을 좀 하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현지역으로 인한 변동성이 심할 때 유동성을 시장에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중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양해 이후에 중국의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시황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과 시황을 좀 말씀드려보면요.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요. 미국은 1차 하락을 1월에 했고 그리고 반등을 주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래권을 길었고요. 그리고 또 2차 하락을 했어요. 2월에요. 그리고 또 반등을 지금 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3차 하락까지는 한 번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가 물음편을 쳐놨지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중저점을 찍는지 3차 하락까지 가는지를 아직까지도 시장은 확인하려고 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차트를 보면 직전저점을 깨는지 지금 계속 위협하고 있거든요. 이걸 깨고 내려가는지 실제로 미국은요. 직전저점을 깨고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직전저점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고 내려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이 많은 건데요.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반등 줬다가 직전저점을 깨고 3차 하락을 하면 우리 시장도 일석으로 깰 수가 있겠죠. 시장은 이걸 확인하겠다. 이런 심리가 확실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속보로 들어오는 게 조금 안 좋게 미국 선물이 꽤 많이 빠지고 있고 WTI 기준으로 한 6%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98불 어간까지 그리고 브랜트유 100불 넘어가고 있고 아마 이게 푸틴이 자기 내 핵 핵 얘기. 그 얘기 거기 비상을 걸었다. 이런 뉴스들이 아마 이런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해서 우리 시장이 기대를 하고 전부 다 있었는데 주말에 나온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악화일로였습니다. 핵 얘기하고 스위프트 배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미국 시장은 이틀간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춤할 거라는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선물에는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을 얘기하다가 속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성을 좀 기다린다는 표현을 드렸는데 이건 뭐냐면요. 변덕성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1월도 심했고 2월도 심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시장에 변덕성을 주는 요인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건 해소되고 어떤 건 완화되고 어떤 건 시장이 그것을 반영하고 그러면서 변덕성이 축소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말끔하게 해결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금리 인상의 부분이 말끔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금리 인상을 하는 거고 이제 과정에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의 부분도 물리적 충돌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러 제재는 계속 이뤄질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될 건지는 이게 말끔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시장이 원하는 건 뭐냐면 변덕성이 축소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변덕성이 축소되면 종목별로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이 크게 변덕성을 주면서 하락하는 구간이 아니면 종목장세는 될 것이다. 이걸 바라보는 게 지금의 시장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들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죠. 일단 우크라이나 상황은 제가 새로 나온 것들을 쭉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쉬는 동안에 물리적 전쟁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려 제재 강화되는 새로운 뉴스들은 푸틴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재를 하겠다라고 새로운 주말에 나온 거고요. 또 하나는 스위프트 제재를 한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내용이 뭔지는요. 수출입 제재 품목을 확대한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이런 뉴스들이 딱 나오니까. 이거 스위프트 제재라는 얘기 강력한 거거든요. 물론 다른 우회 통로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우회 통로 때문에 중국이 상대적으로 지금 이게 기회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또 하면서 위안화가 4년 전 최고 강세를 보이는 이런 특징까지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여하튼 간에 이런 강력한 제재를 좀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지금 푸틴 대통령의 입에서 지금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보다시피 핵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지금 강화되어 있는 아코네탄. 언급하기도 싫어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여하튼 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는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회담을 하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지금 뉴스 여러분 보시면 우크라이나 대통령께서는 회담을 하긴 하지만 기대는 별로 할 게 없다. 회의적이다. 회의적이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회담을 하기도 전에 회의적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지켜봐야겠죠. 그런 얘기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주말 내에 보면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 물론 뉴스라는 게 어느 일반 쪽 객관성보다는 한쪽 방향으로 하는 뉴스들이 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러시아 내부의 여론들도 상당히 많이 반전되고 있는 게 아니냐. 왜냐. 루브라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 급등하고 주시장도 폭락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내부적으로 여론이 좀 변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2월 달에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인민은행에서 계속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중국이 요틈을 타서 여러 가지 정치적 정책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위아나가 지금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위아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4년여의 최고 강세. 위아나 가치가 올라갔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위아나 숫자로 보면 위로 올라가는 건 약세죠.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6.3일이에요? 네. 6.3일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많이 떨어졌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푸틴도 중국에 하고 시진핑하고 통화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지만 가장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양회의 시작을 하니까 양회의 이후에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에 우리 시장은 상당히 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양회의 이후의 정책을 좀 바라보자. 그 정도의 노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게 지금 넨드플렉스 가격 인상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발표가 됐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와 웨스턴 디지털에서 넨드플렉스 가격 10% 인상 주말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드 제품, 즉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에서는 좀 수요가 되지 않겠냐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지난주에 뉴스인데 제가 다른 각도에서 좀 봤는데 아예 대놓고 뉴스가 나오길래 한 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TSMC에 3나노, 3나노 수요일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사실 계속 있었거든요. 이제 이게 아예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탐사데우와 디지타임스는 언론사인데요. 이거 리서치해서 한 보도 자료를 내놓는 데 있는데 인텔과 애플, 퀄컴에서 수조를 TSMC에서 받았거든요. 칩 관련해서 받았는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도 탈락이 돼서 어렵지 않겠냐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수준은 인텔이나 퀄컴에서는 3나노로 해달라고 했는데 4나노, 5나노로 지금 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 기회에 여기에 수요일을 가지고 한 번 파고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뉴스를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뉴스인데요. 이후에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도 좀 좀 지켜볼 문제가 있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TSMC 수요일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현대차에서 소프트웨어가 지배하는 차로 전반적으로 미래차를, 전담 조직을 강화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뉴스를 나오면서 제가 과로를 쳐라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이걸 말씀드릴게요. 일단 현재 상황은 24일 날 차량용 소프트웨어 담당 조직을 신설하고 그리고 차량용 전자 임포테인먼트를 강화한다라는 발표를 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가로채우는 건 뭐냐면요. GM은 또는 도요타는 통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얼티파이나 아린OS라고 해서 이미 조직이 되어 있고요. 상단 부분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GM의 인베스트데이에서 GM 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죠. 차량의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면 무만한 가능성이 열린다.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러냐면 우리 현대차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그러니까 저는 투자자로서 이런 거에 훨씬 더 빠른 행보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다른 것과 비교를 했던 건데 24일 날 차량용 소프트웨어 담당 조직을 신설했다는 거예요. 물론 전에도 이런 테스크포스나 이런 조직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서 얼마나 지금 이 부분에서 빠르게 지금 세계 완성차 메이커들이 지금 바삐 가고 있는데 이게 조금 뒤처지지 않았냐. 더 빨리 좀 행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워낙에 또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 되게 힘들잖아요. 지금 뭐 사실 러시아의 자동차 현대차가 지금 거기서 판매나 이런 매출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자동차 지난주에 또 빠지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스위프트 배제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어려울수록 또 현대차가 좀 빠른 행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반도체 장비가 지난주에 반등할 때는 세게 반등하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반대쪽 장비 쪽은 좀 괜찮았거든요. 특히 그중에서 후공중 쪽은 좀 괜찮았는데 이제 왜 그랬냐 그리고 올해는 어떠냐라는 보고서들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에 거의 슈퍼사이클이라고 표현을 제가 물음표로는 쳐놨지만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익이 YOY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런데 올해도 전체 반도체 장비 시장이 10% 이상 증가할 거라고 지금 뉴스와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 삼성전자는 인텔 TSMC에서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되게 독특한 뉴스도 하나가 있었는데요. 페이스북에서 사명을 바꾼 메타 플랫폼 있잖아요. 여기서 AR, VR 하드웨어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OS 개발을 하다가 중단했다고 하면 조직을 아예 해체해버렸대요. 메타가 자꾸 혁발질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이 OS 부분이요. 우리나라 삼성도 OS 개발하지만은 사실 뭐랄까요. 주류를 형성하지 못하잖아요. 안드로드에 있어서. 메타에서도 이걸 계속하다가 아예 조직 해체하고 개발 중단했다고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집중하겠다. 이런 뉴스가 좀 있어서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뉴스로는 지난주에 나왔던 과진만 지난 후반에요. 카카오가 3천억 규모의 자사수 소각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이미 났죠. 그리고 먹튀 논란도 있고 회사의 대외 이미지가 상당히 요즘에 훼손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323만 주가량의 자사수 소각으로 인해서 감자 결정을 한 거죠. 자사수 소각하면 감자의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표한 것은 향후 3년간 잉여 현금의 5%는 배당을 할 것이고 그중에 또 10에서 20%는 사사수 매입 후에 소각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뭔가 변신을 한다고 할 때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뉴가 중요하잖아요. 뉴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정책 새로운 CEO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또 정책적 변화를 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정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슈들까지 오늘 또 박병창 부장님이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내일 빼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완국입니다. 딱 2월 28일까지만 수강생들에게 세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미있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강완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야! 10시간 만에 만드는 나만의 주식 투자 알고리즘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1시간 후 만드는 나만의 주식 투자